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천호 블루베리 좀 주세요 저번에 눈도 침침하고 운전할 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천호 블루베리를 먹었더니 맛도 좋고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천호 블루베리 진액 한 박스당 블루베리 함량은 무려 13.5kg 어떤 첨가물이나 색소도 사용하지 않은 100% 블루베리 원액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하나 더 주세요 잘 보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천호 블루베리 진액